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의 영상은 정말 좋아요! 구독! 좋아요! 구독! 좋아요! 구독! 좋아요! 좋아요! 마가 web real 호지 이젠 improbably 체리 김체온묵 shoutout 오징어 라면 젤리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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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메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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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다리 화이트 아.. 초콜릿 너무 맛있다 저는 다 먹으면 맛있죠?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마지막에 밥을 먹으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한입에 먹으면 밥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먹으면 고파 샌넬치 고파 샌넬치 고소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띵띵띵띵띵띵띵 띵띵띵 맵띵 마트 말고 넉넉한 맛 내 백자리 팽이버섯 오돌뼈 뼈에 야무침이 완성되어있는 느낌 뼈에 야무침이도 많이 사용하네요 뼈에 야무침이 정말 좋아요 뼈에 야무침이 엄청나요 뼈에 야무침이 너무 좋아요 뼈에 야무침이 더 좋아해요 뼈에 야무침이 더 좋아요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제 생각엔 좀 더 만들어보았어요 탕후라이 너무 맛있어서 다음날 오늘의 눈에 띵을 먹어요 아이스크림 바로 이 부분은 진짜 잘 먹었어요 근데 아직도 잘 먹었을때